요동 요동 잘 막는거. 자 그러면 만약에 부석이 생기면 남은 줄을 꼭 찍으면 부석이 없어집니다. 왜는 못 넣어야 됩니다? 응, 넣어놨습니다. 됐다? 이렇게 나오는거야 그래서 아까 저희 깨졌다 완전 나큼이 깨라 갔다 이정도에 있네 됐어 죽죠? 우리 몸이 섞이고 아 진짜 맛있겠다 아 진짜 맛있겠어 그러니까 이렇게 소리가 나와봐요 이렇게 찍으면 되는데 오 잘됐어